서울 YWCA가 다음 달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회원 걷기 대회, 기억하고 나아가고를 개최합니다. 서울 YWCA 걷기 대회는 200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대회로,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는 자유롭게 걸은 뒤 나온 인증샷을 YWCA 홈페이지에 올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YWCA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고, 자율 후원을 통해 소외계층 나눔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.